상왕버섯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임원신룩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상이족방 이라고 합니다. 문헌자료 임원신룩지 보양지 원문 후 치오치 하혈 상이 이량 수삼승 존치이습승즙 갱미사합 도정 자작죽 이를 이복 개효 번역문 또다른 방법 다섯가지 치질과 하혈을 치료한다. 상이 도냥을 물 두대로 다려 두대 즙을 얻는다. 맵쌀 사업을 깨끗이 이뤄 그 즙으로 끓여 즙을 만든다. 하루에 한두번 먹으면 모두 효과를 본다. 조리법 1 상이 도냥을 물 세대로 다려 두대 즙을 얻는다. 2 맵쌀 사업을 깨끗이 이뤄 그 즙으로 끓여 즙을 만든다. 가사입니다. 세리는 안쪽을 얻은다. 세리는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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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세 민포도 하나 붙은다.